딸랑딸랑 부채도사 해외선물 오늘은 오전에 시장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앞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것에 비하면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우지수가 0.97%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.3% S&P가 0.6% 올랐는데 지금 그 실적 시즌이 또 다가왔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은행주들 실적이 조금 좋다 보니까 JP모간, CHASE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종목 금융종목들이 4.4% 5.6% 이렇게 조금 상승포를 많이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덜 올랐는데 원인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은행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우가 올랐고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별로 영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8.8%나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올랐으니까 나스닥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0.1% 낮게 나왔습니다 0.1%로 예상했는데 제로로 나왔죠 자 물가가 오른게 없다 전달에 비해 가지고 자 그렇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간 대비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월간 대비로는 최근 추위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그 어 예 그 전체 그 생산자 물가지수 연간 대비로는 이것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혼조양산 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S&P 선물도 0.5% 올랐고 나스닥은 뭐 거의 미미한 정도 0.1% 올랐는데 현물하고 어 같이 예 비교해 보면 현물 자 현물보다도 오히려 그 나스닥 그 선물은 별로 안올랐어요 현물이 0.33 올랐는데 선물은 0.1% 올랐습니다 이렇게 썩 상승을 크게 할거다 라는 기대를 조금 갖기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자 0.9% 올랐어요 다우 0.93 올랐으니까 현물하고 비슷하게 올랐죠 자 오늘은 어떻게 될거냐 오늘 일단 경제지표 발표 일정 한번 좀 쭉 살펴보면 오늘 미국 관련된 지표는 뭐가 있냐 없네요 자 오페크 월간 보고서 있고 이건 기름값에 영향을 줄거고 자 fmc 그 위원 연설이 하나 있네요 자 그 말고는 뭐 다른 아 다른건 없고 지금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오후에 그 중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네요 자 어 프리장에서 그 나스닥 하고 s&p 다우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2시에 중국지표 자 발표 예정돼 있고 오늘 5시에도 중국의 대출 잔액 증가 신규 대출 아 요런 것들이 또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s&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이렇게 빠지다가 윗단에서 위로 또 한 단계 더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보면 작게 크게 이제 올라가지 못했어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에서 여기서 공방을 좀 버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도 약간 주춤하고 있죠 자 다우 지수는 은행주 실적 발표 시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금요일날 상승폭을 많이 높였고 러셀까지 중소기업 지수까지 급증했습니다 2% 2.05% 올랐기 때문에 야 이 그동안 그 러셀 지수 힘을 못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더 힘을 좀 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독일 지수도 한번 살펴보면 독일도 약간 뭐 미국 지수와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 니케이지수 소폭 올랐습니다 자 항상 지금 출발했구요 예 일단 부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a50도 예 일단은 금요일날 빠졌던거 다시 조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 한번 보면 골드 금요일날 아주 급등하는 양상으로 1.4%나 올랐어요 자 실버도 좀 올랐고 오일은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자 이런 오일 가격 상승이 조금 멈추면 지금은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아 지금 여러가지 그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미국 fmc 금리인하 지금 기대는 뭐 10월달에 11월달에 금리를 뭐 0.5%나 0.25냐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지금은 0.25% 정도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게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 시장 주시장은 별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아 전혀 영향이 별로 어 미치는게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불안 경기 침체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이 좀 맞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중동의 그 지정확정 리스크 어 이 부분도 어 왔다갔다 그리고 있죠 어 소비시설 공격하느니 많으니 자 이러다가 아 군사시설 공격할 거다 이러니까 오일 가격이 좀 빠진 거고 자 현재로는 이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기술적으로는 어 과메수권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지만 어 예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이쪽 전쟁 상황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자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 졌습니다 자 지금 예 유로하고 쭉 빠지고 있고 파운도 빠지고 자 대체로 조금 소폭 오르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향상이긴 합니다 동아들이 전반적으로는 그 30년물 채권도 빠지고 10년물 5년물 2년물 채권이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 흐름은 일단 미국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를 조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항생거래 시작할 준비하고 자 일단 아 오늘 뭐 특별한 그 지표가 없는 가운데 실적 발표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장 상황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